자기마음이라고 하시면 주말에서 열일 하시는거에요 뭐하는거야? 스냅샷으로 제가 좀 찍어 드릴게요 우리 큰일나는거 아니야? 그래 찌질하게 나온다 많이 찍어 많이 찍어 안녕하십니까 개축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개축키 총필승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바쁘기도 하고 구독자 수도 션 참 인트로에서 잠깐 보셨듯이 저희가 이제 스위스 명품 냉동 냉매 공구 브랜드인 레프코 라는 업체와 협약을 맺고 전폭적인 지지 하에 당분간은 레프코 제품에 대한 리뷰가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 시켜 드릴 제품은 레프코의 동관컷팅기 RS3G입니다 이렇게 관 사이즈에 따라서 종류별로 나와요 여기 사진 보시면 모델별로 자를 수 있는 관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업체에서도 저희는 냉동이랑 상관없는 업체이긴 하지만 종종 관을 자를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던 건 공구 상가에서 사서 조그만한 걸 쓰는데 다루는 게 워낙 굵지 않으니까 이걸 보면 일단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쓴 제품으로 저희도 가끔 가끔 쓸 일이 있는데 이렇게 잘립니다 지저분하네요 그치? 소울 아래에 다 파먹었네 오늘은 제품이 동관을 컷팅하는 기계니까 동관컷팅기라고 설명을 드렸으니 더 설명을 드릴 것도 없겠죠 그냥 공구 상가에서 살 수 있는 제품과 레프코 제품 비교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엽게 생겼네 제품은 스위스 제품인데 어쨌든 색깔 배치가 브라질 국대 유니폼 같은 느낌 이 작은 사이즈에서 이거는 RS3 중에 두 번째 모델인 RS25 모델을 협차를 받았는데 이 작은 공구에서 3에서 25파이까지 되는 동관을 자를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데려온 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동관이 한 10파이 정도 되는 동관이네요 이걸 한번 잘라볼게요 제가 돌려서 물리고 사각사각 갈리는 느낌이 싸구려 제품보다 훨씬 낫네요 돌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여 주십시오 아까 그 싸구려 중국제랑 비교를 했을 때 단면 이거 괜찮네요 그러면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같은 사이즈로 잘라봐야 비교가 되죠 물리고 돌리고 돌리고 물리고 돌리고 저는 이쪽 제품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정확한 사용법은 모릅니다 벌써 잘렸어 스위스케 좋네 단면적 단면적 차이가 보이시나요 깔끔하게 멘트 치기도 전혀 잘려버렸네 이거 물론 이거는 사용한 제품이어서 칼날이 좀 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확실히 묵직해서 잡아주기도 좋고 칼날도 잘 들고 그리고 움직임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걸 열면 이렇게 여분의 칼날도 들어있어요 지금 저희 시리즈들이 다 어떤 규격을 구매하시든 간에 제일 큰 RS67 사이즈를 말고는 다 3파이부터는 다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이런 RS35나 42 사이즈를 사셔도 작은 동관을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35부터는 이 롤러가 4개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대단한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관이 빗나가지 않고 잘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움직임 부드럽고 좋네요 역시 시계 만드는 나라라 무브먼트는 끝내줍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큰 제품으로 얇은 동관을 자르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보겠습니다 롤러에 잘 대주시고 휘리릭 휘리릭 물리는 느낌이 들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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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게 방향이 앞 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깔끔하게 벌써 잘렸어요 이게 장비가 받쳐주니까 대충 해도 전문가 느낌이 나네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RS-35 사이즈부터는 보통 야슬이라고 하죠 디버링 툴이 뒤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거냐 썬 다음에 이 안을 이렇게 갈아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거는 뭐 전문가 분들은 잘 하시겠죠? 어이 그러면 이게 동관만 자르는 제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이라고 헹긴 건 다 자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동관보다 훨씬 단단한 서스 재질의 관을 얇은 걸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42 정도 되는 사이즈 제품을 하나를 구매하셔서 들고 다니시면 이게 어지간한 사이즈의 관은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서스가 똑백한 느낌이 드네요 쉽다 이것도 한번 갈아볼까요? 아이씨 드럽게 아이씨 잘른 쪽으로 해야지 어어 이거는 좀 뭐가 부드럽게 깎이는 느낌이 듭니다 몇 개 더 잘라볼게요 이왕 갖고 왔으니까 이게 아까 잠깐 봤던 10파이짜리 관입니다 물리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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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했지? 다시 해봐 다시 하나 둘 셋 넷 네 번 4번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또 할수록 또 느네 이게 또 아따 좋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뒷면에 디버린 툴뿐만 아니라 여분의 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동강쿠터기 거의 표준 사이즈라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썼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채워서 놓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복귀작인데 이거 너무 쉽네 이거 공부가 간단한 건 뭐 별 수 있나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공부를 찾아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관련 링크는 또 언제나처럼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놓을 테고요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 열과 성을 다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